살아있네 살만 남의 심장은 뛰고 맥박은 뛰고 살아있네 살만 남의 백세를 향해 건강하게 살고 살아있네 살상 남의 멋있게 살고 멋지게 살고 그게 바로 나 그게 바로 나 난 난 난 난 김선영 김선영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활동으로 또 손을 많이 하는 활동으로 그림도 그리구요